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천연수 유튜브 호지님들 반갑습니다! 자 여기는 지금 제가 새롭게 이사한 제 집입니다 어... 그래서 그런지 아직 좀 배경이 준비가 안되서 좀 어색한데 이해해주시구요 가장 또 큰 문제가 아침마다 공설을 합니다. 그러기 때문에 계속 쿵쿵쿵쿵쿵쿵쿵쿵쿵 내가꾸자 나님! 쿵쿵쿵 소리가 들리는데 어 좀 짜증은 나지만 어 좀 참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오늘 제가 해볼건 바로 뭐냐 새집이잖아요 새집에서 과연 S급이 뜰까 안될까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게임을 시작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갑시다! 라스트 캐릭! 자 그럼 바로 한번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한거는 아직도 아이폰은 신비아 업데이트를 안해줬습니다. 아직도 청목형형이 나오는 업데이트입니다. 아 찍는 제가 재상스럽네요. 이런거밖에 보여줄 못하니까 하여튼 어쩔수가 없으니까 업데이트 되기전에 이 모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자 바로 한번 잡아볼게요. 오 오 오 금대지 오 우리집에서 좀 행원을 갖고 오라 금대지 나오는건가? 어 아 확실히 근데 업데이트 되기전이라서 그런지 어 뭔가 렉은 없는데 확실히 간지가 안난다. 업데이트를 한 그 모두는 굉장히 간지가 나는데 업데이트하기전에는 굉장히 간지가 안나네요. 아쉽게도 일단은 금대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 차차차차차차차 금대지 금대지 이건 내가 뭐 여기 집에 이사 왔다고 남자마자 좀 복을 줄렸나 보다 아주 좋습니다 금대지 잡았구요 바로 또 두번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명이 살짝 좀 잘 안맞는거 같애 짜리나 그래서 자 두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집에서요 X급이 등장하지 어? 이거는 누구더라? 오래간만 해도 기억이 안나네 힘을 내더라 어딨어? 어딨어? 아아 뭐야 이거 응? 퀴클라스? 나 지금 장난합니까? 일단 퀴클라스 등장했으니까 잡도록 할게요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아 오늘은 솔직히 어? 새집인데 새집이어서 X급 나와줘야지 좀 이게 뭔가 좀 어? 어? 집다운 퀴클라스도 보여주지 좋았어요 두두두두 오케이 퀴클라스 잡았고요 제가 최근에 영상 업로드를 못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이사를 해가지고 제가 촬영을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자 하여튼 이제 혼자 사니까 좀 더 저 저의 모습 저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기대하세요 일단 세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딨어 어? 아 이거 그건가? 캐러베러스? 어딨어? 캐러베러스 맞는거 같은데? 어디 어디있으세요? 아 아 아 금대지였구나 야 뭐야 우리 이제 금대지 왜이렇게 많이 나와 진짜 나 무슨 이번년도 이번년도 내꺼냐? 어? 이번년도 해 내꺼냐고 자꾸 이렇게 복돼지가 나오는거야 이거 어 레전드구요 좋았어 그래도 금이 나오니까 나쁘질 않네요 기분이 어 좋았어요 어허 나 금대지 둥아리고요 벌써 야 오늘 금대지 이거 일곱만정도 나오면 거의 레전드거든요 진짜 이거 내가 봤을때 좋았어 어이씨 금대지 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마 어? 이거 뭐지? 누구지? 뭐 이거 누구지? 아 이 골목이 있나? 딱 사운드랑 골목인데? 네? 아 맞죠? 이거 바로 이게 바로 클라스에요 이 소리만 듣고 알아버리는 클라스 자 좋습니다 자 C등급인 골목이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오케이 골목이까지 클리어스 아 오늘 그래도 좀 진짜 S급 나왔으면 좋겠는데 현재 네번째죠? 어 네번째에 C등급 골목이 등장했습니다 아 이거 이거 이러면 안되지 솔직히 일단 버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지버프 세지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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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 들어와라 좋았어 이거 무조건 나온다 S급 잘 봐 S급 어? 뭐지? 이 아주 웃음소리 아 어둑신이 하하 아 어둑신이의 웃음소리였네요 아 하하하하 근데 이제 제가 옛날 같았으면은 다 버리고 나가는데 지금 잡는 이유는 뭐냐 그 이제 신뢰포트 게임 있잖아요 거기서 쓸 몬스터를 광화시키려고 다 잡는거에요 지금 좋았어요 오케이 일단 어둑신이 잡았구요 자 바로 한번 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 이번에 캐릭터 바꿔서 오자 아 강림 이건 좀 왜그러냐 어? 아 근데 리운으로 가겠습니다 어 리운으로 가자 이번에는 이번엔 리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리운아 한번 클라스 보여줘야지 어? 이거 이거 그건데 내가 봤을때 이 사운드가 바랄잇 야 바랄잇 라이브 레전드구요 좋았어요 촉촉촉촉촉촉촉 숙속숙죽 신중급 바람잇 상황 신중급 바람잇볼이 나오다니 이거 정말 망게임이네요 아니 근데 그저 Some 업데이트 언제iche는 것 대체 그 그리고 제가 지금 그냥 아침에 촬영해서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지금 어우 굉장히 뚱뚱해 보이 think 원래 안삼둥한데 자 일단은 어 이상 어 개소리였구요 또 진행하겠습니다 어? 어 이거 금대지 아니에요 또? 아니 복디지 아니에요? 오오! 야 진짜 또 금대지요? 이거 진짜 나 이번 연도 해 뭐 있나봐 어 좋았어 복디지 가자 아 좋았어 이거 좋아 좋아 느낌 좋아 오늘? 어 이거 진짜 이러면 금대지 진짜 레전드 티켓인데? 슉슉슉슉슉슉슉 어 금대지 오늘 왜 이렇게 많냐고 오우씨 어 이거 좋아? 금대지 지금 3마리 짱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앨범만이 나오는거 아냐? 행운의 숫자 7 그리고 금대지 7 이거 레전드 찍겠는데? 자 갑니다 금대지 어 뭐지? 이거 또 새로운 소리 같은데? 아 하하 하하 아 이거 좀 에바지 어 망부하는 좀 이거 망부하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? 야 근데 그 뭐야 나 진짜 아직도 못 잡은거 하나 있어 진명 진명 진명이 아직도 없어요 빨리 진명 잡아야되는데 아 진명이 나 트럭기한 또 자 이렇게 됐구요 망부하 잡았습니다 흠 가자 자 아 9번째 여시죠 아 이거 딱 봐도 네비로스다 어 네비로스 나이스 어 나이스 네비로스 아 이거 옛날 같았으면은 바로 고스트 엑스 아니면 그건데 아직도 업데이트를 안해줬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A등급 네비로스가 등장을 합니다 정말 빡치네요 자 좋습니다 일단 광고를 보고나서 바로 네비로스 잡겠습니다 그래도 네비로스가 나오면 좋은게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가지고 게임에 도움이 되니까 네비로스 나와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거라도 아 근데 진짜 난 더럽게 안나와 S등급 인정? 이거 진짜 인정해야돼 네비로스 일로와 개투가 팬다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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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부적 개스죠 오케이 바로 이거 기본 부적으로 네비로스를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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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아 네비로스 좋아 좋아서 네비로스까지 깔끔하게 잡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엘스에서는 진짜로 S등급이 나와야됩니다 이게 살짝 살쾡이 소리인데 아 시두스 역시 시두스는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왜 안나오나 했어 오늘 오늘 왜 시두스 출근 안하나 했네 바로 출근하죠 시두스씨 우리 두스 형 바로 출근해버리죠 됐고 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저희집에서 신비아파트를 진행해봤는데요 제일 좋은거는 네비로스였습니다 네비로스 하나 나왔고 다음번에는 업데이트가 빨리 돼가지고 좀 더 많은 기준이 잡고 싶지만 아이폰은 아직도 업데이트를 안해주네요 정말로 화가 납니다 저한테 뭐라하지 마세요 제발 저도 아이폰 유저지만 정말 슬퍼요 제가 업데이트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같지만 저는 그런 힘이 없다는거 자 하여튼 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구독구대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이상원집에서 이제 진짜 엄청나게 재밌는 영상들 많이 찍을거니까 기대해주시고 다음시간에 봅시다 그럼 렛츠 파이 Bottom 訂 resistance wahr fi everything 是 eigentlich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